설정 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함에 있어서 작업할 때 도움이 되는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컴퓨터 시스템에 환경 설정 그래서 이 설정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변경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게 설정 이에요 설정 예전에 제어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스크탑 pc 외에도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터치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설정을 실행하는 방법 설정 실행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작에서 설정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윈도우키 누르고 아이 바로가기 키 윈도우키 누르고 아이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설정 윈도우키 누르고 아이 아이 아이들은 설날을 정말 좋아해요 왜 설날을 정말 좋아할까요 세뱃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설정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좀 썰렁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은 설날을 정말 좋아합니다 설정 윈도우키 누르고 아이 꽁 버릇에 넣어두시고요 우리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설정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설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항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작 화면에 고정해요 자주 사용하는 항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정에서 지원된 이 각 항목들은요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그러자면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몇 달 지나면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물론 일부러 삭제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라는 각 항목들 아이템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설정에 홈페이지로 가요 백스페이스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설정에서 홈페이지 가려면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걸로 잘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앱 및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앱이라는 거 APP 어플리케이션 운영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프로그램 앱 다 같은 뜻입니다 앱을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앱을 이동 및 수정하거나 제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드라이브별로 검색 정렬 필터링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앱 및 기능에서는 앱을 갖다가 수정하거나 제거 매우 중요하죠 설정의 앱에 앱 및 기능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앱 및 기능을 갖다가 클릭해도 앱 및 기능을 갖다가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극히 개인의 취향적인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경이라든가 이거 배경 뭐 개인적인 거잖아요 바꾸시면 바꾸고 안 바꾸시면 안 바꾸고 바로 그겁니다 배경이라든가 색 그 다음에 잠금 화면 테마 그리고 글꼴 시작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게 바로 개인 설정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개인 설정 실행하는 방법 말 그대로 설정에서 개인 설정을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클릭해도 돼요 배경이라는 것은 바탕 화면에 배경 화면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색 색 선택 밝게 어둡게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투명 효과 온오프 할 건지 그런 걸 설정하는 거고 잠금 화면 말 그대로 잠금 화면이죠 잠금 화면 배경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테마 같은 경우는 배경이라든가 색 소리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 등에 대한 설정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탕 화면 아이콘 설정에서 바탕 화면에 표시할 아이콘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휴지통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바탕 화면에 표시할 아이콘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콘 변경, 기본값 복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특히 아이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맞다트리다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스템 정보 이 시스템 앞에는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정보에서는 PC가 모니터링되고 있는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치 사양 실질적으로 이 장치 사양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시스템 정보는 디바이스 이름이라든가 프로세서, CPU, 중앙처리 장치 내가 어떤 프로세서, 중앙처리 장치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된 램의 크기 설치된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주기역 장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뭘 갖고 뻥을 치냐면 시스템 정보에서 CPU 그 다음에 설치된 램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는 건데 얘네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거죠 변경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CPU 내가 쓰고 있는 램이 어떤 건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치 아이디라든가 제품 아이디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스템의 종류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운영체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PC의 이름 바꾸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난 다음에는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시작해야 완전히 변경되더라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사양이라든가 제품 키 변경 또는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 시스템 정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시스템을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고 바로 이 키에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른 다음에 Y를 눌러도 돼요 이런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또는 브레이크 키 퍼즈하고 브레이크 키는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근데 데스크탑 키보드에는 있지만 노트북에는 간혹 없는 경우가 있어요 퍼즈 키 브레이크 키 그 다음에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시작의 설정 시스템의 정보 그 다음에 시작 바로가기 메뉴의 시스템 그리고 방금 전에 윈도우 키 누르고 X, Y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이게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요번에는 관리 도구인데요 관리 도구는 말 그대로 제어판의 폴더다 라는 거고 그래서 윈도우 관리를 위한 도구 시스템 구성이라든가 정보 고급 사용자용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 검색 상자에서 관리 도구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 관리 도구 앱을 실행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판에 관리 도구를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건데 컴퓨터 관리의 저장소에 당연히 저장소니까 디스크 관리죠 디스크 관리에서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 탐색 그 다음에 파티션을 활성 파티션으로 표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 포맷 트래커 섹터로 나눠주는 그 다음에 볼륨을 확장 그 다음에 볼륨 축소 말 그대로 크기로 늘릴 거냐 작을 거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미러 추가 그 다음에 볼륨 삭제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여기다 라는 거죠 디스크하고 관련돼 그래서 컴퓨터 관리의 저장소에 디스크 관리에서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계정 정보인데요 말 그대로 계정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계정 이름이라든가 이제 계정 유형 그 다음에 사진 만들기에서 이제 카메라나 찾아보기로 통해 가지고 사용자 사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설정에 계정에 사용자 정보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지에서 언급 잘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계정의 유형인데 표준이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먼저 보셔야 돼요 관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설정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아이템들 파일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다 항목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사용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의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제 중요한 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렇게 보안에 또는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설정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표준에서 그러면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에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관리자다 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